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김인희입니다. 오늘 미우라 아야꼬의 설령, 그 마지막 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시치미를 떼고 있으면서 느낄 건 다 느끼는구만. 사람이 나쁜데 나가 누구는? 노보는 쓸쓸히 웃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번도 오입을 안고 지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만. 도시 기분 나쁜 이야기야. 그런 걸 위선자라고 하던가? 미우리는 몇 병째인지 모를 빈 술병을 거꾸로 해서 입에 부었다. 칫!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술병을 옆에 털썩 놓고 미우리 자신도 털썩 누웠다. 당신, 그 여자를 위해 결국 희생한다는 건가? 미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후지꼬에게 돌렸다. 희생이 아니지. 좋아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럴까? 나는 아직 나가노라고 하는 사람 신용할 수가 없어. 어딘가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나. 당신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점점 더 신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 그 아가씨 재산이라도 듬뿍 있는 것 아냐? 후지꼬에 관해 자세히 모르는 미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코웃음을 쳤다. 얼마 후에 미우리는 코를 골면서 잠들었다. 노보는 미우리를 위해 자리를 깔고 끌어다 눕혀주었다. 입으로는 뭐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잔은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귀여운 것 같았다. 노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노보는 반복해서 두 번 읽었다. 자기는 과연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입을 벌리고 크게 고를 골고 있는 미우리의 얼굴을 노보는 쳐다보았다. 조금 후에 잠자리에 든 도보는 내일의 일, 예물 드리는 일을 생각했다. 전번에 갔을 때 입었던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 가르마를 탄 후지꼬가 여기까지 마중 나오는 모습도 떠올랐다. 앞으로는 가르마 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신부의 머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리가 불구일지라도 병약할지라도 후지꼬는 더할라위 없는 훌륭한 아내가 된다고 노보는 생각했다. 하얀 뺨이 눈에 떠올랐다. 수줍어하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생기있게 빛나는 눈이 아름답다. 현명하고 사랑스럽고 유순한. 나무랄 데 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곧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의 품속에 후지꼬를 안을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노보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기에 더욱 기쁨이 깊었다. 역시 예물 보내는 전야가 되어서 이렇게 후지꼬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서 노보는 빙긋이 웃었다. 내일은 3월이라고 하는데 이튿날 아침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 노보는 나유리역에서 명물인 만두 두 상자를 샀다. 하나는 요시가와의 집을 위해 하나는 아사이가와에서 타는 와구라 부부를 위해서였다. 미오리는 지난 밤에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취기가 깨니까 노보에게 지나치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책이 왔다. 그는 시무룩해졌다. 나유리의 철도 기독 청년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인데도 7,8명 전송하러 나와 있었다. 오 나간호 씨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대송황이었습니다. 지부장인 무라노가 젊은이다운 감격에 차서 말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결성해에는 왓주사무, 시베츠 등에서도 모여왔고 시내 청년들도 가세해서 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시골의 작은 역에서 이렇게 많은 기독 청년 회원을 권유하게 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제의 나간호 씨의 말씀은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늘 말씀이 좋습니다만 어제의 말씀은 특히 좋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회원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좋았다고 칭찬을 했다. 어제도 보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제목으로 열변을 토했다. 서로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일생을 각자 자기 생명을 불태워 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들고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안의를 탐하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가량 했다. 평소에는 온화한 노보이지만 일단 단에 오르게 되면 전신이 불길처럼 되었다. 듣는 사람의 가슴에 노보는 강하게 육박하여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지부가 점점 발전되기를 빕니다. 거리의 청년들도 속속 여러분들의 지부에 인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와 주시는 거죠? 지부장이 말했다. 노보는 문득 4월에 호카이도를 떠나는 자기를 생각했다. 그 전에 한 번은 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기다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발차에 기적이 울렸다. 움직이기 시작한 기자를 쫓아 청년들은 손을 흔들면서 달려왔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누구한테도 말 상대가 되지 못했던 미오리는 비웃는 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이른 아침에 열차인데도 만원이었다. 모두들 아침답게 발랄한 분위기를 차내에 빚고 있었다. 설마 한 시간 남짓 후에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승객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눈으로 덮인 병원의 그림자를 들이오면서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기차에 연기 그림자도 흐르듯 비치고 있었다. 노보는 하얗게 얼어붙은 창에 입김을 불어댔다. 성해가 녹았다. 두 번 보니까 창문이 작고 둥글게 녹았다. 각종 소나무에 달린 수빙이 아침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청결한 아침이라고 생각하며 노보는 오늘 밤의 일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아 기뻤다. 비오리는 의자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조금 후에 기차는 시베찌에 도착했다. 문어모자를 쓴 남자랑 커다란 짐을 가진 여자들이 7, 8명 정도 올라왔다. 지팡이를 짚고 구질구질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그 속에 한 사람 끼어 있었다. 아, 상의군인이다. 객차 복판쯤에서 5, 6세의 사내 아이가 소리쳤다. 남자는 흘끔 그 소리가 난 쪽에 눈을 주고는 똑똑 지팡이 소리를 내며 다가와서 노보의 의자 앞 두 번째 의자에 가 앉았다. 기차가 막 움직이려 할 때 쉰 가까운 나의 사나이가 풀무늬에 부자기 짐을 둘러매고 뛰어들었다. 어휴, 까딱하면 늦을 뻔했네. 미오리의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는 앞에 있는 노보에게 웃어보였다. 노보는 그 호인형의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리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실례입니다만 아저씨는 도쿄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남자는 노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디서 뵌 것 같은 남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 아저씨는 로코씨가 아니십니까? 노보는 반가움에서 말을 더듬었다. 예, 저 로코오조입니다만. 당신은? 저는 저 흥고의 나가노. 이렇게 말하는 노보의 무릎을 남자는 탁 쳤다. 아, 그렇군요. 나가노씨의 도련님이시군요. 그래, 확실히 도련님이시군요. 어릴 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로코씨는 뜻밖의 해위에 얼굴이 상기되었다. 도련님, 오래간만입니다. 로코씨는 일어나서 새삼스레 머리 숙여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기차의 진동으로 다리의 중심을 잃어서 미오리의 어깨에 손이 닿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미오리는 씁쓸이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도련님으로 불리고 있는 노보의 성장 과정에 미오리는 약간 반발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도련님, 어떻게 되어서 이런 변경까지 오셨습니까? 친구가 사뽀루에 있어서요. 네, 한데 철도에 근무하고 있나요? 복장으로 대뜸 알아차렸다. 네, 아사이가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아사이가와에서요? 그럼 흥고의 저택에는? 어머님과 누이동생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 그렇지, 그렇지.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제 발이 뜸해져서 그만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예쁘시다는 평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련님의 할머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퍽 친절하셨죠. 또 보는 흥고의 집 부엌 문 앞에서 이 루꾸 씨와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곤 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그립게 떠올랐다. 도련님, 그로부터 몇 해가 됩니까? 제가 열 살 때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셨으니까 벌써 이래저래 20년이 되는구만요? 오, 20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새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로꾸 씨는 이마를 투드렸다. 아닙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대뜸 로꾸 씨라고 알아봤으니까요. 또 보는 속으로 돌아오의 뒷이야기를 들었으면 했다. 하지만 재판소의 복도에서 만났던 보승으로 묶인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서 물을 수가 없었다. 우리 돌아오도 도련님하고 사이좋게 놀곤 했죠. 묻기 전에 먼저 로꾸 씨가 말했다. 잘 있습니까? 돌아오는? 감사합니다. 그 녀석이 한때는 좀 말썽을 부렸죠. 집사람이 변변치가 못했는데 그 에미를 닮았는지 속 좀 썩였어요. 도련님에게니까 말입니다만 저 그 녀석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지금은 사뽀로의 어느 상점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았죠. 지금은 이럭저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잘됐군요. 사뽀로에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도련님께서는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독신입니다. 아직 장가들지 않으셨습니까? 대통에 담배 담던 손을 멈추고 로꾸 씨는 새삼스레 또보의 얼굴을 살폈다. 또보는 오늘 예물 드리는 일을 생각하고 웃었다. 한때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작고하신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셨습니다. 아버님 닮았습니까?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보에게는 뜻밖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겸손하셔서 언젠가는 글쎄 두 손을 땅에 짚으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 사과까지 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듣고 보니 그 일이 기억납니다. 또보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 일은 또보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다. 헛간 지붕에서 무슨 일인가로 돌아오한테 밀쳐져서 떨어졌을 때의 일이었다. 또보는 돌아오한테 밀쳐져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상 사람의 아들 따위에게 밀려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따기를 아주 강하게 맞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끝까지 사과를 안는 또보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돌아오와 루쿠상에게 빌었던 모습을 또보는 그립게 회상했다. 도련님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도련님은 고집이 세고 날카로운 데가 있는 아이였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원만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미오리는 다시 히쭉 웃고 또보를 보았다. 차내에는 석탄 날로 하나만이 피어져 있었지만 어느새 얼어붙었던 유리창의 성에도 녹을 정도로 훈훈해져서 승객들은 각각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벌써 가츠 사물을 훨씬 친한 모양이죠? 로쿠 씨는 아내가 5년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 돌아오의 팔팔한 성격에 애 먹었다는 이야기 등을 얼마 동안 한 뒤에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기차는 지금 시오가리 고개의 꼭대기 가까이에 와 있었다. 이 시오가리 고개는 대시오 지방과 이시가리 지방의 경계인 큰 고개였다. 아사히가와에서 북쪽으로 약 30킬로의 지점에 있었다. 깊은 산림 속을 몇 번이고 구비돌아 넘게 되어 있는 무척 험한 고개로서 기차는 산기슬계에 있는 역에서부터 뒤에도 기관차를 달고 힘겹게 오르는 곳이다. 네, 이제 정상 가까이에 왔을 것입니다. 아니, 이 기차의 뒤에는 기관차가 달려있지 않았네요? 로쿠 씨는 뒤를 내다보며 말했다. 아, 차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뒤에 기관차를 달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또 보호는 로쿠 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기차는 방금이라도 멈출 것만 같은 느린 속도로 간신히 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객차가 밑에서 받쳐 올려진 것 같아서 앉아있기 거북할 정도였다.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잔목이랑 소나무의 원시림이 천천히 뒤로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늘 다녀도 험한 고개군요. 로쿠 씨가 대통의 재를 손바닥에 쳐서 털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경사입니다. 창문 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이 주변은 꽤나 개발이 안 되네요. 돌아오 같은 아이는 사뽀루에서 나온 적이 없어서 한 번쯤 이런 데를 보여줘야 할 텐데. 돌아오를 꼭 한 번 만나고 싶습니다. 기차가 크게 커브를 돌았다. 거의 직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커브였다. 그런 커브가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여러 번 있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돌아오가 얼마나 로쿠 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일숭 덜커덩하면서 객차가 선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객차는 묘하게 맥없이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몸에 전해지고 있던 기관차의 진동이 뚝 끊어졌다. 그런데 객차는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뒤로 흐르고 있던 창밖 풍경이 씽씽 거꾸로 흘러간다. 기분 나쁜 침묵이 찬해를 덮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몇 초 동안 뿐이었다. 앗! 기차가 기관차에서 떨어졌다! 누군가가 애쳤다. 차내에 갑자기 공포가 퍼졌다. 큰일이다! 뒤집힌다! 그 소리가 계곡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공포를 유발했다. 모두가 일어나서 의자에 빼달렸다. 소리도 없이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들 뿐이었다. 나마비타불! 나마비타불! 로코 씨가 눈을 꼭 감고 연부를 외웠다. 또 부호는 상태의 중대성을 알고 즉시 기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객들은 살려내야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부호는 숨막히는 생각으로 기도했다. 그때 승강구 발판에 핸드브레이크가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노보는 후다닥 뛰어 일어섰다. 여러분! 침착해 주세요! 기차는 곧 섭니다! 단상에서 연단한 음성이 찬에 쩡하고 울려퍼졌다. 미요리군! 손님들을 부탁한다! 흥분해서 눈만이 이상하게 번쩍이고 있는 승객들은 삼키려는 듯이 노보 쪽을 보았다. 그러나 이미 노보의 모습은 문 밖에 나가 있었다. 노보는 따는 듯이 발판의 핸드브레이크에 손을 대었다. 노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브레이크의 핸들을 있는 힘을 다해 돌리기 시작했다. 핸드브레이크는 당시 기차의 발판마다에 붙어 있었다. 발판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자동차의 핸들 같은 것이었다. 노보는 일각이라도 빨리 기차를 세우려고 필사적이었다. 양쪽에 빽빽히 서 있는 나무들이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것도 노보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점차 기차의 속도가 줄었다. 노보는 다시금 전신의 힘을 모아서 핸들을 돌렸다. 겨우 1분도 안 걸린 그 작업이 노보에게는 몹시 긴 시간으로 생각되었다.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다. 꽤나 속도가 줄었다. 노보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브레이크는 그 이상 듣지를 않았다. 노보는 초조해졌다. 노보는 사무원이었다. 핸드브레이크의 조작법을 자세히는 모른다. 조작의 잘못인지 브레이크의 고장인지 노보에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쨌거나 기차는 완전히 멈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방금 본 여인들과 아이들의 즐겁을 한 표정이 노보의 가슴에 부딪혀왔다. 이대로는 기차가 다시 폭주할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방 약 50미터의 급경사의 커브가 눈에 들어왔다. 노보는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들을 돌렸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기차의 속도는 그 이상 줄지 않았다. 점점 커브가 노보에게 육박해 오고 있다. 다시 폭주하게 되면 기차는 틀림없이 전복한다. 여러 개의 급거부가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다. 당장의 이 속도라면 자기 몸으로 이 열차를 세울 수 있다고 노보는 판단했다. 순간 후지꼬, 귓꼬, 마찌꼬의 얼굴이 크게 눈에 떠올랐다. 그것을 쓸어버리듯이 노보는 눈을 감았다. 다음 순간 노보의 손은 핸드브레이크에서 떨어졌다. 그 몸은 철도를 향해 날았다. 기차는 맥없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노보의 몸 위로 기어올랐다. 마침내 기차는 완전히 정지했다. 요시가와는 오후에는 일을 쉬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후지꼬의 예물을 받는 날이다. 요시가와는 끝내 볼이 느슨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기뻐서 저절로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이봐 요시가와 상상하고 웃는 웃음 값은 비싸? 동료한테 놀림을 받을 정도로 요시가와는 몇 차례나 노보와 후지꼬의 일을 생각하고 미소지었다. 저녁에는 노보와 와그라 부부가 삿보르에 도착할 것이다. 요시가와는 후지꼬와 함께 역까지 마중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요시가와가 맡은 일은 수하물기의 일이다. 요시가와가 손님의 짐을 접수하고 있는 곳에 운수사무소에 야마구찌라는 친구가 뛰어들었다. 야마구찌는 철도 기독 청년회 회원이었다. 요시가와씨 큰일이다. 뭐야 도시락이라도 입고 왔나? 요시가와는 농담을 했다. 요시가와씨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뭐야? 손님한테 받은 수하물을 든 채 요시가와는 양미간을 모았다. 야마구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 나가노씨가 나가노씨가 야마구찌의 소리가 눈물에 지워졌다. 뭐? 나가노가 어떻게 되었다고? 죽었어. 죽었다고? 요시가와는 울부짖듯 반문했다. 야마구찌는 요시가와의 어깨에 달라붙어서 울었다. 야마구찌는 다른 청년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노보를 따르고 있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오늘은 노보와 후지코의 예물 드리는 날이 아닌가 말이다. 죽어서야 되는가고 요시가와는 생각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야마구찌는 힘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잘못이 아니하여. 아사이가와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소에 가서 물어봐요. 요시가와는 들고 있던 수하물을 바닥에 내던지고 운소 사무소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도중에 누군가와 부딪혔다. 하지만 요시가와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사무소에 한 발짝 들여놓는 순간 요시가와는 대번에 노보의 죽음을 깨달았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한 무더기, 저기에 한 무더기로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소리내어 우는 사람도 있었다. 요시가와의 얼굴을 보고 서너 명이 달려왔다. 나가노 씨가 어떻게 된 거요? 희생의 죽음입니다. 젊은 청년이 애쳤다. 거기서 요시가와는 사람들한테 사건의 전말을 대충 들었다. 요시가와는 망연해졌다. 철로 위로 뛰어내리는 노보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떠올랐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노보의 서녀를 요시가와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노보에게 알맞는 죽음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이런 죽음을 요시가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심한 충격과 함께 마음 어디엔가에 흔들리지 않는 한 곳이 있었다. 전신이 뒤 흔들리는 충격일 터인데 마음 한 곳만은 극히 조용했다. 그것은 노보를 알고 있는 요시가와의 우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사이가와에 가게 해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운수주임을 애워싸고 흥분한 청년들이 애원하고 있었다. 그 속을 뚫고 요시가와는 운수주임 앞에 섰다. 주인님, 나가노는 평소 늘 속주머니에 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조사해봐 달라고 연락해 주십시오. 아, 그렇더군. 그 유서 이야기도 들었어. 나가노 군의 피가 엉겨 있었다는군. 요시가와는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멍하니 온수사무소를 나왔다. 후직구의 일을 생각하면 요시가와는 글자 그대로 단장의 아픔이었다. 상사에게 사정을 말하여 노보의 장례식까지 휴가를 얻어갔고 요시가와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빛이 몹시 나쁘네요. 후직구는 근심스레 요시가와를 보았다. 음, 머리가 조금 아프다. 언니, 오빠가 머리 아프시대요. 후직구는 부엌을 향해 올케를 불렀다. 왜 그러지? 이 좋은 날에 말해요. 오사무가 머리가 아프다고? 원, 세상에 태어난 후로 처음 듣는 소리구나. 감기라도 든 것 아니냐? 오늘 밤에 잔치 준비로 바쁜 요시가와의 어머니도 아내도 부엌에서 소리만 질렀을 뿐이었다. 자리 깔아드릴까요? 스토브 옆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요시가와의 얼굴을 후직구는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요시가와는 점심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노보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다. 노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며칠이고 식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심만이라도 행복한 점심이 되게 해주고 싶다고 요시가와는 생각했다. 저 오빠 말이에요. 오늘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붕 위에 큰 돌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꽝 하고 났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였어요. 그것이 몇 시경인데? 요시가와는 얼굴을 숙인 채 속삭이듯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여기서 놀라서는 안 된다고 자기의 목을 자기가 누르듯이 요시가와는 구부린 다리를 쳐다보았다. 엄마, 아까 난 이상한 소리가 몇 시쯤이었죠? 글쎄, 열 시쯤이었던가 싶은데. 문명 개화의 시대가 되고 보니 언제, 어디에 대포의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당황하지 않은 말투였다. 점심이 되었다. 나가노시 일행은 아사이가와를 떠났을까? 지금쯤은? 요시가와는 묵묵히 밥을 퍼서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없었다. 너, 정말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비로소 근심스레 말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은 기쁜 밤이니까 용기를 내라, 제발. 요시가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털썩 젓가락을 놓고 말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 몸이 나쁘세요? 요시가와의 아내는 손을 내밀어서 요시가와의 이마를 짚었다. 좀 피로해졌냐, 오사무? 오빠, 좀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머니와 후지꼬가 자꾸만 근심스레 말하며 요시가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숙이고 있던 요시가와의 어깨가 흔들렸다. 이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후지꼬야, 어머니. 결심한 듯이 요시가와는 얼굴을 들었다. 실은 오후 2시 기차로 아사이가와에 갔다 오려고 한다. 어떻게 말머리를 열어야 할지 요시가와는 알 수가 없었다. 아사이가와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는 불안스레 요시가와를 보고 또 후지꼬를 보았다. 오빠, 저 혹 나가노 씨가 예물 드리는 일로. 후지꼬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설마 나가노 씨가 이제 와서 후지꼬를 싫다 하는 건 아니겠지?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후지꼬를 위로하듯 말했다. 아랫 입술을 깨문 요시가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실은 말이다. 실은. 아무래도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됐다는 거냐, 오사무? 네. 실은 오늘 시오가리 교계에서 철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맨 뒷칸이 차체에서 떨어져서 이 고개 밑으로 폭주했어요. 뭐라고? 그럼 뒤집히기라도 했단 말이냐? 나가노 씨가 그 차에 타고 있었어? 어머니는 다그쳤다. 손님은 전원 구조되었어요. 나가노가 살렸어요. 살리다니 오빠, 어떻게 해서? 음, 나가노는 말이다. 나가노는 말이다. 후지꼬, 나가노는 자기가 기차에 깔리면서 기차를 멈춘 거야. 그렇게 해서 승객 전원을 살렸단다. 요시가와는 후지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럼, 오사무, 나가노 씨는 죽었느냐? 외친 것은 어머니였다. 그래요, 죽었어요. 후지꼬, 나가노는 훌륭하게 죽었다. 훌륭하게 말이다. 후지꼬는 입술까지 파랗게 되었다. 경악이 크게 달해 석고상처럼 무표정해졌다. 후지꼬, 아가씨! 어머니와 요시가와의 아내가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요시가와는 겁먹은 얼굴로 후지꼬를 보았다. 멍청하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후지꼬에게 요시가와는 외쳤다. 후지꼬, 마음을 단단히 가지는 거다. 후지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저녁 때까지 후지꼬는 같은 장소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후지꼬는 전신의 기능이 아주 정지된 것 같았다. 놀랄 수도 슬퍼할 수도, 후지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요시가와는 아사히가와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글자 그대로 혼나간 사람처럼 되어버린 후지꼬 곁에 요시가와는 붙어있었다. 말을 걸어도 어깨를 흔들어도 후지꼬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요시가와는 속으로 후지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일시적으로는 슬퍼해도 신앙은 후지꼬를 버티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시가와는 불안해졌다. 후지꼬는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 정신이 들었는가? 몇 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시가와는 큰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후지꼬가 비틀비틀 일어났다. 어디 가려고? 후지꼬? 후지꼬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어디에 가는 거야? 여기에요. 가냘픈 소리였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후지꼬, 여기에 무엇하러 가려는 거지? 눈물로 빨갛게 부어오른 눈을 요시가와의 어머니는 후지꼬에게 향했다. 나간 옷이 마중하려고요. 후지꼬는 문을 열고 그림자처럼 현관으로 나갔다. 후지꼬, 나도 간다. 요시가와는 애투를 걸치고 후지꼬의 뒤를 따랐다. 벌써 저물어가는 거리를 요시가와는 후지꼬를 안타시피하고 걸어갔다. 그리 멀지 않은 역까지의 길이 요시가와에게는 굉장히 멀게 생각되었다. 여기에 닿은 후지꼬는 개찰구에 기대어 멍청이 서 있었다. 곧 기차가 정각의 플랫폼에 들어왔다. 정시에 기차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요시가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두 손에 짐을 든 사나이, 머리 모양을 둥글게 한 여인, 미꾸라지 수염의 관원, 자주색 스커트를 입은 여학생, 차례로 기차를 내려서 다가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동안 요시가와의 얼굴은 왁살스레 일그러졌다. 당연히 나가노도 보도 이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개찰구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 언제나와 같이 웃는 얼굴을 하고, 여, 수고했네,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오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까지 마중 나온 후지꼬에게 사랑스런 말을 던져 주었을 것이다. 더욱이 한 시간 후엔 예물 드리는 일을 위한 축하연이 열릴 예정이었다. 요시가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면서 후지꼬를 보았다. 후지꼬는 열심히 상체를 위로 뽑다시피 하며 개찰구에 다가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다. 후지꼬는 노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약속대로 이 기차로 노보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예쁜 옷을 입고 마중 나오겠다고 약속한 이상, 자기는 개찰구에서 노보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후지꼬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얼굴도 노보의 얼굴은 아니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개찰구를 따가버렸다. 후지꼬는 기차에서 노보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나오는 노보를 후지꼬는 확실히 보았다. 아, 노보시? 후지꼬는 웃으며 손을 들었다. 그러나 노보의 모습은 순식간에 지워지듯 사라져버렸다. 다음 순간 후지꼬는 무너지듯 요시가와의 팔에 안기며 실신하고 말았다. 후지꼬와 요시가와는 시오가리 고개의 신호소에서 기차를 내렸다. 철도국에서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삐... 기차는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듯 큰 기적을 울리고 신호소를 떠났다. 기차의 검은 연기가 잔목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기차에서 내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5월 28일 노보가 세상을 뜬 2월 28일로부터 꼭 3개월이 지난 날이다. 6. 노보의 죽음은 철도원들에게는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목욕탕에서 이발소에서 노보의 소문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고 감동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6. 예수교는 사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죽음을 감수한 사람도 있구먼. 7. 예수교도 나쁜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겠어. 7.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다. 8. 그러나 노보의 죽음은 그런 목매함에서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9. 그 뿐만이 아니고 아사이가와 사뽀루를 중심으로 한 철도원들은 대본에 몇십 명이나 기독교에 입교했다. 10. 그 중에는 저 미요리 미네요시도 있었다. 10. 미요리는 노보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것이었다. 10. 객차가 폭주하게 되자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미요리도 또한 악착스레 의자의 등받침을 붙잡고 있었다. 11. 그렇게 매달려서 슬쩍 본 미요리의 눈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노보의 모습이 비쳤다. 11. 그것은 겨우 2, 3초에 불과했을는지 모른다. 11. 그러나 그 모습은 실로 선명하게 미요리의 내리에 새겨지고 말았다. 12. 이어서 또렷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승객들을 달래던 음성,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던 모습. 12. 퍼뜩 뒤돌아보고 미요리에게 고개를 끄덕해 보인 다음 순간에 철로를 향해 뛰어내리던 모습. 13. 그 하나하나를 객차 입구에 앉아 있었던 미요리는 확실하게 목격했던 것이다. 14. 사람들은 기차가 완전히 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15. 공포에서 깨어난 얼굴들을 하고 모두들 어리벙했다. 15. 멈췄구나! 살았다! 16. 누군가가 이렇게 해쳤을 때 울기 시작하는 여자도 있었다. 16. 이어서 누군가가 노보의 일을 알렸을 때 승객들은 일순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16. 그리고 그 술렁거림은 한층 커졌다. 17. 우르르 하고 남자들은 높은 발판에서 깊은 눈 위로 뛰어내렸다. 17. 흰 눈 위에 선열이 튕겨 있었고 노보의 몸은 비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17. 승객들은 노보의 몸을 붙잡고 울었다. 18. 웃고 있는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18. 미요리는 죽음 직전까지 노보를 조소하고 노보에게 반발하고 있었던 자기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19. 이 노보의 죽음이 미요리를 일변시켰다. 19. 장례식은 3월 2일에 아사이가와의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19. 고객은 예배당 밖까지 넘쳤는데 그 중에는 노보를 그리워하며 우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련한 모습도 있었다. 19. 사회자가 노보의 유서를 읽었다. 20. 그 유서는 교인이 된 뒤로 설날마다 새로 써서 노보가 몸에서 떼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20. 피가 풀처럼 엉겨 있었던 유서의 모습을 사회자가 알린 뒤에 유서를 읽었다. 20. 유서 21. 나는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21. 내 흉악한 죄는 예수에 의해 속해졌다. 21. 모든 형제 자매여, 내 죄의 크고 작은 것 모두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오. 22. 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복계에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시기를 기도한다. 21. 어머니나 친척을 기다리지 말고 24시간이 지나면 내 시체를 묻어주시오. 21. 내 일기장이나 내가 쓴 것 그리고 서신은 태워버릴 것. 21. 화장할 것이고 가급적 허래를 패하고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은 가장 경제적이길 요함. 22. 양력보고, 조사 등은 폐지할 것. 22. 생사고락 간 한결같이 감사함. 23. 내가 죽었을 때에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적은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3. 감사합니다. 나가노도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제의 앞. 24. 유서가 낭독되었을 때 전해중의 오열하는 소리가 해당에 찼다. 25. 관이 교회당을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고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25. 그 중에는 아버지가 구조받은 돌아오도 끼어 있었다. 25. 미요리도 요시가와도 그 일부를 빼고 있었다. 26. 여럿이 빼고 있기 때문에 관은 가벼웠다. 26. 그러나 그 죽음은 마음에 가라앉듯이 무거웠다. 27. 한 달 후에 노보의 유서가 철도 기독 청년회에서 그림 엽서로 되어 관계되는 지인들에게 배부되어 다시금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27. 요시가와는 미요리가 한 말을 생각했다. 28. 내가 본 나가노시의 희생의 죽음은 28. 유언보다도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훨씬 큰 유언입니다. 29. 그 미요리 인격의 일변이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29. 와그라 네이노스게는 그때까지 성경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노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뒤지지 않았다. 29. 그는 노보의 사후 한 달 동안을 매일 아침 일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며 노보의 묘지를 참배했다. 30. 와그라는 아들이라도 잃은 듯이 부쩍 여여 있었다. 31. 하지만 근래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요시가와는 들었다. 31. 이제부터는 후지코한테 가서 가끔 성경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31. 얼마 전 추도 모임의 자리에서 와그라는 여인 자기보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31. 시오가리 고개는 지금 새잎이 청청한 계절이었다. 32. 양쪽의 원시림이 철로 쪽으로 조여들 듯 육박하여 솟아오르고 있었다. 33. 들꽃들이 원저리에 쫙 피어 있었다. 34. 땀이 나도록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서 요시가와 휴지코는 멀리 뻗어나간 철도 위에 서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34. 경사가 무척 급했다. 35. 여기서 이탈된 객차가 폭주했는가고 몇 번이고 물었던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서 요시가와는 말했다. 35. 후지코 괜찮아? 사고 현장까지는 무척 멀어. 36. 후지코가 가냘프게 웃으며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다. 36. 그 가슴에 하얀 서류꽃에 수북한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37. 후지코의 병실 창문으로 내다보며 노보호는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었다. 37. 서류꽃은 후지코가 비슷해 맑고 밝아서 그 후지코의 뜰에 서류꽃이었다. 38. 후지코는 한 발짝씩 철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38. 어디선가 깨꼬리가 간헐적으로 울었다. 39. 처음 노보호의 부보를 들었을 때 후지코는 놀란 나머지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39. 후지코는 개찰구에서 확실히 노보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40. 노보호는 후지코에게 있어서 단지 죽은 존재만은 아니었다. 40. 실신했다가 깨어났을 때 후지코는 자신으로서도 이상하리만큼 정상적인 자기로 돌아왔다. 41. 큰 돌이 떨어지는 것 같았던 지붕소리는 틀림없이 노보호가 죽은 시각에 들린 이상한 소리였다. 41. 개찰구에서 본 노보라든지 그 큰 소리 등을 생각할 때 후지코는 역시 노보호가 자기 곁에 돌아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42. 그리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후지코는 42. 많은 의로를 받았다. 43. 후지코는 평소에 노보호가 하던 말을 생각했다. 43. 후지코씨 장작은 한 계피보다 두 계피 쪽이 더 잘 타져 우리들도 신앙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부부가 되는 거예요. 44.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부름을 받아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4.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입니다. 45. 지금 후지코는 생각해 내는 말의 하나하나가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가슴에 부딪혀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다. 45. 그것은 노보호의 생명 그대로의 무게였다. 45. 후지코는 걸음을 멈췄다. 46. 이 네일 위를 줄줄 객차가 거꾸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지점에서는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고 생각했다. 46.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온케 어려운 뭉클한 마음이 되었다. 47.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다. 47. 육체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도 구한 것이다. 47. 지금 아사이가와의 사뽀루에서 신앙의 횃불이 활활 타올라 교회에는 믿음의 열기가 충만하고 있다. 48. 자기도 또한 신앙이 굳세워지고 새롭게 되었다고 후지코는 생각했다. 48. 후지코가 서 있는 철로 옆에서 맑은 물이 5월의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49. 이른모를 엷은 자줏빛 꽃이 약간 떨어져서 나무 밑에 피고 있었다. 49. 후지코는 살며시 띠 속에 소중히 간직해 갖고 온 기쿠의 편지에 손을 댔다. 49. 노보의 어머니 기쿠는 흥고의 집을 정리하고 오사카의 맛집곤의 집으로 갔다. 50. 오사카는 기쿠의 옛 고향이기도 했다. 50. 후지코 편지를 받고 크게 안심했어요. 51. 노보가 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후지코가 노보의 생명을 계승해서 살겠다는 말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51. 노보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52. 도쿄를 떠날 때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52. 이는 모두 내가 부덕했던 탓으로 돌리고자 해요. 52. 후지코의 순진한 신앙과 진실이 노보를 제 소원 이상의 훌륭한 신자로 키워주었다고 생각해요. 53. 후지코 노보의 죽음은 어머니로서 슬퍼요. 54. 그러나 한편으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54.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곧 죽지요. 55. 그러나 그 많은 죽음 중에서 노보의 죽음만큼 축복된 죽음은 적지 않을까요? 55. 후지코 이렇게 노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요. 55. 암기할 정도로 읽은 이 편지를 후지코는 노보가 떠나간 지점에서 읽고 싶어서 갖고 왔던 것이다. 56. 뻐꾸기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57. 뻐꾸기가 낮게 날아서 나뭇가지를 옮겼다. 57. 후지코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58. 부드러운 잎새들이 58.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59. 노보시, 저는 일생토록 노보시의 아내랍니다. 59. 후지코는 자기가 노보의 아내란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59. 요시가와는 50미터쯤 앞서서 가는 후지코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59.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59. 불구로 태어난 데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 결혼까지 하게끔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잠깐 뿐 결국은 예물 들어오는 날에 노보를 잃고 만 것이다. 60.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요시가와는 후지코가 자기보다는 훨씬 참된 행복을 붙잡은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61.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런 성경 말씀이 요시가와의 가슴에 떠올랐다. 61. 후지코가 멈추니 요시가와도 멈추었다. 61. 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62. 후지코가 또 걷기 시작했다. 63. 걸을 때마다 다리를 끌며 어깨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흔들렸다. 63. 그 어깨 밑으로 서류꽃의 하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나타났다. 64. 사라지곤 하였다. 64. 서류꽃의 하얀 빛이 빛나는 것처럼 나타났다. 64. 마침내 저 만치에 커다란 커브가 보였다. 64. 그 커브 앞에 흰 말뚝이 서 있었다. 64. 아마도 사고 현장 표시 이래라 생각했다. 65. 후지코가 걸음을 멈추고 하얀 서류꽃다발을 철로 위에 놓은 것이 보였다. 65. 그러나 다음 순간 후지코가 털썩 철로에 엎어졌다. 65. 요시가와는 걸음을 멈췄다. 66. 요시가와의 눈에 후지코의 모습과 서류꽃의 흰 빛이 눈물 때문에 하나가 되어 보였다. 66. 그때 가슴을 에이는 듯한 후지코의 울음소리가 요시가와의 기전을 내렸다. 66. 시옥 아래 고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대낮이었다. 66. 시옥 아래 고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대낮이었다. 아멘